지난 7일 동해해양경찰서 연안수찰정이 삼척광진항 동쪽 1.2km 해상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. 덩지르러미를 물에 내놓고 빠르게 나아가는 상어, 확인 결과 청상아리로 추정됐습니다. 다음 날 포항시 구만항 인근 바다에서 낚시 어선이 촬영한 상어도 성질이 난폭해 사람까지 공격하는 청상아리 일정으로 확인됐습니다. 10일에도 포항시 호미곤면 강사리 앞바다에서 정치망 거물에 공격성이 강하고 얕은 물까지 들어오는 청세리 상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. 이곳에서는 지난 5월에도 정치망 거물에 2m 크기의 청상아리가 혼액된 적이 있습니다. 이처럼 경북 동해안에 상어 출몰이 잦아진 것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때문입니다. 수온 상승으로 상어의 활동 영역이 동해안까지 넓어져 개체수와 크기, 출현 빈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. 상어들이 먹는 먹이의 분포도 변할 거 아니에요?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온 상승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더 밝혀서 한 단계 위로 보면 상어들이 먹는 먹이 생물 분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래쪽에 사는 난류성 이런 상어들이 더 나타난다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상어에 잇단 출몰으로 오는 15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. 포항시는 지정 해수욕장에 강한 전류를 쏴 상어를 쫓아내는 상어 폐치기를 배치하고 안전 그물망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 해수욕장에 상어 피해 예방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알리는 간판을 설치하고 연안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TBC 정석헌입니다.